자 첫번째 곡은 찬양의 싸움 넷동안 깜빡하니 하지만 그 글씨 지키려 없이 동글러돌아 어머니 소식이 없네 그대의 글씨는 누가 봐라 그대의 글씨는 누가 봐라 내 여지의 난 널 비춰보라 사기의 길이 비춰보라 잘 들었으세요 제가 지금 한 가게 갈게요 지금 내 꿈을 깨고 그리는 웃음 멍청난 가난의 고향이 진짜 어른 동기의 드레스 나 그리의 글씨는 나 그리의 글씨 칭찬이 운줄증 정말 최고예요 이 년 날을 불러줄 오늘 세상 아이고 좀 더 신나게 가야겠네 여러분 준비를 갖죠 자 준비를 춤축축축 맘 약해서 잡지 못했네 눈에서 죽이잖아 주제네 씻으라는 내가 어쩌라네요 생각하면 구할만한 정답을 해 마음속히 그 눈물이 흘려내리네 맘 약해서 맘 약해서 맘 약해서 맘 약해서 오늘 가난 언니랑 인사를 드리며 가더라도 고역뿐만 아니라 내년 영원히 우청에 함께하겠습니다 우선군 화이팅 정말 있어요 참 있어요 그 한마디 이었었네 DESTIN 잘 connections 잘살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위에서 멀리 있었네 헤빌거리 우정에서 당장 우정에 힘없이 나 홀리세요 자타나들 웃어요 또 다시 오겠지 또 다시 오겠지 그리 나를 잃어버려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그를 한마디 이었었네 그를 한마디 이었었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위에서 멀리 있었네 앞으로도 김다나의 손 한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건강하세요 위에서 멀리 있었네 더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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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 델에이스 고소함이 너무Ray 연이 안전 고소함이 확인